오늘은 2017년 10월 3일 개천절날 연휴를 맞이해서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 나와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산 위에 있는 선크루즈 호이구요. 그 아래에 아주 하얀 파도가 벽에 부딪혀서 태안에 부딪혀서 넘실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? 얼마나 이게 우렁찬지 모르겠습니다. 천지가 처음 열리는 날, 하늘이 처음 열리는 날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? 우르렁쾅쾅쾅쾅쾅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나는 아주 정동진의 리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. 한 바퀴로 쭉 돌아보겠습니다. 관광객들이 많이 나와있고 여기 아주 사진찍기 좋은 명소라서 엄청 모여있습니다. 여기를 지나세요. 진짜 웃깁니다 이게. 그래서 여기 한 바퀴를 더 돌겠습니다. 더 돌아보면 좀 멀리 보이고요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 여기부터 열면. 네.